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이거 세우고 싶어요 지금 로귄이 먹고 계신 거예요? 달려다줘 못 세우겠어 마리아 왜 씨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말친의 로더 마이 모 입니다 오 로귄이 합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챌린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귄님 어떤 아이스크림을 가장 좋아하시죠? 저 빵빠레 좋아합니다 빵빠레 내일 보면 맛있는 빵빠레 두 개 있고요 아니 이게 더 맛있을 거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세 가지 맛이 섞여있는 파르페 그리고 이거는 카라멜 되게 유명한 거 있습니다 저 이거 처음 봤어요 유명한 거예요? 일본 겁니다 아 안에 맛있는 카라멜이 이런 모양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와플같이 생겼어요 네 와플입니다 손에 대지 않고 먹는 겁니다 자 어떤 아이스크림이 유리할지는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손은 안 대고 먹는 거예요 손은 안 대고 먹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데 마리아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총 두 글자만 제시할 건데 네 글자를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예시를 들면 두 글자만 한번 해보세요 네 모나 네 모르고요 아 뭐예요 뭐예요 모나리자 손 잘 잡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글자만 만들면 됩니다 나 가자 하시죠 자 갑니다 슉 텔레 비전 빨리빨리요 코피 트 땡 땡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저 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 피라고 하는 거 아니고 저 피라고 하는 거 아니고 하하하하 카프 치눅 오오 블루 베리 이거 꼴등이네요 아 왜요 아이자 아 꼴등 합동이다 마리아랑 갑니다 개그! 게르마늄 와인 와인이요? 와인 와인 셔츠 와인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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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요 와인 똑같은거요? 와이볼루션 와이파이 와이파이 고르시죠 1등 갑니다 그것만 고르지 맙시다 다 먹어야 돼 손 안 대고 먹는겁니다 말이야 아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아 왜요 따라하지마요 입 안 대고 먹는거 입 대고 먹어야죠 입 안 대고 먹어요 어느 방향으로 번호 먹나요 저는 삼색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카메라 카메라 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니 꼬이라 더 쉬울 수 있어요 아 저는 이렇게 3 2 1 됐 너무 너무 좁아요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거 커피인데 다 드세요 다 드세요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고비같아요 욕심쟁이야 욕심쟁 떡에 다 흘려고 했잖아 당 Design 아 이뻐 뀌레 괜찮습니까? 텅 이거 세우고 싶어요 지금 로귄이 먹고 계신거에요? 당겨서 저 못재우겠어 자 꼴찌는 아주 무서운 벌칙이 있다는 벌칙 알아주시구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어 잘해봐요 모이지 모이지 제발 자 지금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 1,2등만 벌칙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내가 말할거야 오 마리아 1등 포기입니까 포기입니까? 포기입니까? 아 두번호 두번호 아 두번호 자 벌칙 공개합니다 나머는 아이스크림에 얼굴을 쏭 담그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얼굴 옆에 분이 도와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니 아니 진짜 가만히 계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징각으로 세우겠습니다 갑니다 아이스크림이 너무 커 3 2 1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너무 무서워 아 진짜요 한 명씩 가위바위보 입수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잠깐만 한 명씩 사랑하고있어요 아 대박이야 저 가시죠 아니 마지막 한마디 저도 사랑합니다 비벼주세요 비벼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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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름은 시원하게 아이스크림 갈게요 아 진짜? 구독 좋아하고 잊지 마시고요 안녕 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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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